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승욱입니다 컴퓨터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브리핑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그게 뭐냐면 우리 컴퓨터스 주주분들 오늘 시장 흐름 대비해서 컴퓨터스가 뭔가 강세 흐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허브경제TV가 항상 챙겨드리는 이 주도주 체험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들고 계신 종목 한 종목 정도 좀 구체적으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움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정도밖에 기회가 사실 없고요 다섯 종목 정도 나가면서 거의 매일매일 수익청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고정란 보시면 이거 링크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컴퓨터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컴퓨터 수의 포지션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건스턴리에서 26만점에도 나오고 JP모건서울에서는 15만 5천주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국인들끼리 지들끼리 자전거래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전거래를 지들끼리 이렇게 타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하나씩 하나씩 소화를 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키운 물량 나가고 한투물량 나가고 미래세까지 나가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 나와줬었던 물량이 다른 계좌로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보여줬었던 최근 6거레일의 모습과 오늘의 흐름까지 어저께는 시장이 빠져도 시장보다 강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강해도 시장보다 약했죠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잘 타지 않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컴투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횡보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고요 뭔가의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마치 예시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이 조금 필두로 이 하나의 테마와 섹터를 좀 살려줄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뭐 에코프로 21% 올라가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에코프로에서 근데 에코프로는요 개인 매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진 상황이라서 이건 완전히 강기의 매수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죽어도 할 말 없는 구간이라고나 좀 표현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제가 포인트 일단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에서의 뭔가 포지션의 변동사항은 컴퓨터 수에서 크게 나와주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조금씩 드리고 싶고요 주도적인 뭔가의 트리거가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바닥은 완전히 잡아줬어요 제가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바닥을 잡아줬다라고 말씀드리면 바닥은 잡아준 거예요 그죠? 언제 올라가냐의 싸움인 거지 이게 올라간다라는 관점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많이 빠져도 6만원 중반에서 초반 이 정도의 부분인데 이 정도는 솔직히 감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구간은 그냥 횡보의 구간인 거고 트릭을 줘서 주가를 뺄 거면 하단까지는 테스트를 충분히 해줄 수는 있으나 그게 마지노 선이다 만약에 그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릭을 줄 때 매수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컴투스는 이런 재료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 컴투스라는 이 종목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의 박설바이오 막 미친듯이 폭등한 그 구간 말고요 준비를 해서 끌어올리는 그 과정을 형성을 해주는 게 과거의 박설바이오와 최근의 위메이드 정도가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괜찮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해주고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주고 그걸 또 다시 한 번 더 재료를 기반으로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 과정인데 그저 시간 싸움이지 올라간다는 관점은 전혀 변함이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빈지TV 댓글 고정란에 있는 이 링크도 누르신 다음에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컴투스 보고 왔습니다 라고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컴투스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